이제 모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도 나가야 합니다.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입니다. 당장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2주에 한 번은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새로운 영장 청구 여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김보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계공개발일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이 넘겨진 이재명 대표. 모레부터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한 주 건너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. 형사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재판이 있는 날에는 당모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선거법 재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.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냐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친명계가 표 단속에 나서면서 영장 재청구 시 찬성표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변수입니다. 이런 이유로 검찰이 당장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 들기보다는 당분간 관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TV주선 김보건입니다.